CNB 시청자들이 직접 자작하는 광주전남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안전한 마을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자원봉사센터가 동시에 진행하는 안전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김미경 시민기자입니다.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600명의 시민들과 함께 수한호수공원에서 2018년 전국 자원봉사 공동행동 안녕한 사회, 안전한 마을 자원봉사의 힘으로 선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광산구에서 진행될 공동행동은 두 가지 테마로 단체, 기업, 학교, 청소년, 동아리 등 이웃과 안녕하세요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사회, 마을 단방, 마음이 편한 광산맨핑데이, 방길 지킴이 태양가로 등 설치로 좀 더 안전한 마을 만들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캠페인에 동참할 단체들과 협약식 및 전달식을 진행하였으며 안녕한 사회, 안전한 마을을 만들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외치며 모두가 하나가 되어 대규모 플래시몸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안녕한 사회, 안전한 마을을 자원봉사의 힘으로 구호를 외치고 아파트에 스티커 부착, 풍경전청 정화활동, 안녕하세요 인사나누기 캠페인 등을 펼치며 성황리의 선포식을 마쳤습니다. 전국 자원봉사센터가 공동행동으로 안녕한 사회,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우리 사회는 불신, 불안, 불만들이 팽배해 있는 사회를 안전, 안심, 안부를 묻는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한 공동행동입니다. 안녕한 사회는 인사나누기 캠페인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일들이 진행되고 안전한 마을은 밤길 안전을 위한 태양광 가로등 설치하기 그리고 마을탐방을 통한 마을 맵핑데이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CNB 시민기자 김의경입니다.